머리를 자르러 미장실로 간리 좀 짧게 잘라야겠다 어차피 잘라도 다시 자라니까 걷는 게 제일 좋아 친구야 대남무 캘리콥터 안녕하세요 머리 좀 자르려고 아 그러니까 불편하지 않네 오늘은 그냥 이제 셀프카메라로 포마드 한다고 맨날 이렇게 옆에 싹 밀고 그랬었는데 짧게 하려고요 여기 미역 있죠 미역 제거하고 이 미역은 언제 제거해주세요? 지금 제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미역 제거식 가겠습니다 잘가 인상이 헐 부드러워졌어요 아 잠시만요 갈비뼈 지금 뭔지 알죠? 뭔지 알죠? 갈비뼈 딱 숙였는데 갈비뼈 다 막아가지고 어구 갈비뼈 손에다 오류 어휴 지금 40kg 뺐어요 원래 원래 120kg이었는데 호연 허언한거에요 형님 3키로 뺐어요 오뚜기라니 오뚜기같이 생겼네 오뚜기 그거 모델 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 아 아 아 아 아 아 또 또 또 돼지야 돼지들아 살적히고 약간 갈비뼈같이 갈비뼈 직업병이잖아 아뇨 베이지병 이맘병 끝 깔끔하게 잘 됐죠? 카드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 미용실 누나들이 몸매가 다 좋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는 오늘의 경우에